지금 땅끝 관광지에 왔는데요 땅끝 관지, 보통 스카이 웨크 해남 관광지도가 오늘 여기 땅끝 관광지 왔어요 뭐 당일치기 하기에는 너무 여러가지 해남팔리미 호리박, 떡갈비, 해남음식이요 좀 맛이 괜찮아요 당일코스도 있고 그리고 밑에는 꽃이 쇼핑해요 해남의 화장실에서 음악이, 사람이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일반 관광지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이에요 고기만문에